네 천방개미 실력양성 주식클래스 불개미 주식학원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주식 1타 강사쌤들에게 주식을 배워볼 예비 불개미 한유진입니다. 어제 불개미 주식학원 첫 방송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의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배움에 대한 갈증이 있으셨던 우리 개인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 불개미 주식학원에서 주식 1타 강사쌤들이 물림목, 추세, 시장의 정보를 파악하는 방법, 주도주를 찾는 방법 등등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면서 꼭 알고 있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쏙쏙 꼽아서 알려주실 예정인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굉장히 주식시장에서 핫하신 두 분의 쌤들이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과연 어떤 분들이 오늘 강의를 함께 해주실지 잠시 후에 만나보기로 하고요. 불개미 주식학원 1교시 그럼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이거 올라가는데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따라 사시는 게 아니라 눌림목에서 사셔야 됩니다. 그런 생각부터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기초부터 차근차근해야 될 것 같은데 수급을 정확하게 알아야 돈의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 주는 힌트를 알면 주도주가 보입니다. 이 종목이 주도주인데 추세가 역전이 되고 있죠. 이런 종목을 찾아야 됩니다. 당일 매매는 점심 전에 끝나야 돼요. 저희 이제 매도했죠. 점심 뭐 먹으러 갈까요? 김치찌개 콜? 아, 저요. 돈의 흐름이 몰려드는 이 섹터부터 보셔야 되거든요. 중앙은행들의 정책이 어떻게 되고 있고 이거 쉽게 한번 설명해드릴게요. 현재 너무 어려워요. 계속 들으면 쉬워집니다. 주식은 치고 빠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자리에서 많이 하죠. 대한민국 주식 1타 강사들의 쪽집게 반응. 불개미 주식 강원과 함께하세요. 불개미 주식 학원 1교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쌤은 바로 요즘 굉장히 핫하신 두 분이죠. 눌림목은 내 친구라는 이름으로 찾아왔습니다. 천하장사 쌤, 주디슨 쌤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쌤들 나와주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개미 주식 학원 저희 차례가 왔습니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지슨. 저는 주식 천하장사입니다. 눌림목은 내 친구. 저희가 오프닝을 준비해봤는데요. 저희가 맡은 시간은 수요일 1교시인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는 시청자분들이 학생이 되겠네요. 오늘 저희가 이제 쌤이 돼서 지금부터 매주 수요일에 여러분들께 강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불개미 주식 학원인데 우리 천하장사님. 우리 시청자분들을 불개미로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선은 지금 저희 불개미 주식 학원에 사실 많은 강의들이 지금 라인업이 올라와 있잖아요. 어부님도 있고요. 그렇죠. 추세, 눌림목, 당일 매매도 있고 수익 매매도 있고요. 뉴스도 있고요.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이렇듯 다양한 과목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과목들을 잘 수강을 하셔서 잘 습득을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분명히 살아남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지만 저희 이제 눌림목은 내 친구랑 강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시장에서 살아남고 더 나아가서 왕 불개미가 될 수 있는 그런 강의이기 때문에 오늘 첫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차근차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룰 내용은 눌림목입니다. 여러분들 눌림목에 대해서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눌림목이 도대체 뭔지 저희가 강의하시다가 눌림목 말고 또 다른 걸로 넘어갈 수 있나요? 아니면 저희가 그냥 계속 눌림목만 얘기를 하나요? 저는 사실은 이 불개미 주식학원이란 저희 프로그램을 함에 있어서 왜 저희가 눌림목은 내 친구라는 타이틀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했냐면 저는 주식시장에 있어서 이 눌림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다른 강의들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눌림목을 잘 알고 대응을 하셔야지만 좀 이렇게 시장이 어렵거나 시장이 좋거나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내실 수 있기 때문에 눌림목 강의 좀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눌림목이 뭔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눌림목 종목들을 공략했을 때, 타점이 나왔을 때 실제 예시 종목들을 가지고 어떤 자리에서 공략을 해야 되고 어떠한 퍼포먼스가 나는지를 보여드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희 타이틀이 눌림목은 내 친구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현재 시장에서 가장 눌림목 종목 중에서 수익을 안겨줄 만한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오늘 저희 친구들 몇 명 정도 소개를 시켜드릴 예정인가요? 지금 저희 눌림목 친구들 한 5명 정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눌림목 자리가 나와 있는 관심주 5개를 공개한다는 얘기인데 단순히 그냥 종목을 받아본다, 종목을 확인한다의 개념보다는 왜 저희가 이런 자리에서 이 종목이 눌림목이고 왜 공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에 대한 관점을 여러분들이 배워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눌림목에 대해서 강의를 들어가기 앞서서 천하장사님 또 시황도 잘 보시잖아요. 현재 지금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장 얘기 짧게 하고 그 다음에 눌림목 강의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 먼저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게 코스피 일봉 차트인데 지금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바닥이 한 번 나오고 다시 한 번 바닥을 확인하는 그런 구간에 놓여져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전일 미국 시장이 크게 하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내일 있을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의 발표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부분에 좀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중요한 지수가 내일 발표가 되죠. 내일 이제 한국 시간으로 9시 반, 저녁 9시 반에 발표가 되는데 지금 예상 수치로는 지금 전월이 8.3이었는데 8.1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치가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예상치보다 더 적게 나올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시장이 좀 세게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네요. 우선 제 생각에는 저는 사실 8.1보다 조금 더 낮은 수치로 나올 것 같아요. 사실 그 이유는 여러분 기저효과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로 발표가 되기 때문에 기저효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8.1보다 훨씬 더 낮은 수치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좀 더 정리를 해보면 예상치보다 더 낮게 나오기 때문에 시장이 더 세게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이렇게 좀 볼 수 있나요? 그렇죠. 이미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선반영된 거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생각보다 좀 낮게 나와서 시장이 조금 더 강하게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바로 변곡점이 내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어쨌든 저점이 이탈은 안 했고 많은 분들이 걱정했던 게 저점을 이탈하느냐의 부분이었잖아요. 이탈은 안 했고 저점을 살짝 올려주면서 지금 지지받고 있는 모습인데 더 이상 밑으로 흘러내리지 않고 상승치대로 조금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좀 예측을 하시는 거고 그렇다면 시장 상황은 현재 아직까지는 리스크한 요소들이 남아는 있지만 그래도 종목을 선별해서 들어갈 때는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눌림목 강의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타이틀이 눌림목은 내 친구인데 눌림목이 도대체 뭔가요? 전화장사님? 시청자분들께 누가 먼저 알려드릴 것 같아요. 되게 시청자분들에게 되게 좀 쉽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눌림목이라는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상승을 탄 주가가 있어요. 상승을 탄 주가가 있는데 상승을 탄 주가나 또 최근에 강하게 상승이 나온 종목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이 약간 좀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구간을 바로 여러분들 눌림목이라고 하는데 흔히 이 구간을 약간 조정 구간이라고 방송에서는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눌림목이라는 거는 무조건 하락하는 게 아니라 상승을 했던 종목 중에서 무조건 많이 하락할수록 많이 눌려있다가 아니라 상승 추세를 타고 가는 종목들 중에서 살짝 일시적인 조정에 왔을 때 그 자리가 이제 맥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락 추세 안에서의 일시적인 반등은 저희는 눌림목으로 보지 않고요. 상승 추세 중에서 일시적으로 조정에 나오는 부분들을 눌림목이라고 저희는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현지 시장이 하락 추세 어떻게 보면 시장도 아직 하락 추세고 종목들도 많이 하락을 했는데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눌림목을 고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종목이 지금 많지 않잖아요. 사실 이 눌림목이라는 걸 제가 처음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주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사실 이 눌림목이라는 거는 시장이 하락을 하든 시장이 상승을 하든 시장은 하락하고 상승하지만 이제 종목 중에서는 상승하는 종목도 있고 하락하는 종목도 있잖아요. 그렇게 충분히 이런 눌림목을 공략할 수 있는 자리들이 종목마다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상승 추세 시장이건 하락 추세 시장이건 눌림목으로 공략하는 방법은 변함이 없고 지금 천하장사 전문가님도 눌림목 매매를 가장 중요하게 타점을 잡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눌림목 강의 한번 들어볼까요? 천하장사님? 네, 알겠습니다. 눌림목이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은 차트를 종목을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게 나을까요? 종목을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눌림목 예시 종목들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 어떤 종목인가요? 네, 첫 번째 종목은 화천기계라는 종목입니다. 화천기계 보겠습니다. 네, 화천기계 보시면 네, 한번 차트를 띄워보시면 지금 최근에 지금 강하게 주가가 상승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꼭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이 여러분들이 눌림목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데 왜 눌림목 매매를 좀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종목을 캐치하고 잡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매매 타점으로 잡기 위해서는 주가가 눌림목을 줬을 때 눌림목을 줬을 때를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올라갈 때 따라잡는 매매보다는 어느 정도 눌림을 줬을 때 따라잡는 매매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셔야 된다 말씀드렸고 그 부분이 바로 눌림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고 눌림목을 줬다고 해서 주가가 상승하던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 추세에 접어드는 게 아니라 더 크게 상승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청기계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면 더 쏙쏙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화청기계 차트 나가고 있고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선 앞전에서 강하게 거래량이 실리면서 상승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부근에서는 여러분들이 개인 취약 분들이 절대 따라 붙을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에요. 따라 붙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이게 주가가 어느 정도 고점을 형성을 하고 단기적인 고점을 형성하고 주가가 빠졌을 때 주가가 점점 이렇게 내려왔을 때 내려왔을 때 지금 분홍색 선이 21 이동평균선인데 이 21 이동평균선과 주가가 이력이 좁혀졌을 때 저희가 그거를 눌림목 구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매 타점을 잡고 매수에 가담한다면 눌림목 구간에서 타점을 잘 잡아서 매수를 한다면 좋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 해서 첫 번째 예시 종목으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화청기계는 저희가 지난주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청기계 제 차트로 보겠습니다. 제 차트로 볼게요. 지금 나가고 있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화청기계라는 종목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럴 때 이 종목이 눈에 들어오겠죠?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이 뭐지? 이 종목이 왜 갔지? 내가 처음 들어본 종목인데 화청기계 보게 됩니다. 상한가니까 살 수가 없겠죠? 다음날 따라 들어갑니다.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시죠? 그리고 수익이 나요. 들어가서 수익이 납니다. 그리고 또 상한가. 다음날도 또 올라갑니다. 나 주식을 굉장히 잘하는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희의 기준에서는 이거는 운이 좋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운이 좋았다. 왜냐하면 어떠한 기준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게 여기서 들어가는 거는 느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좀 더 갈 것 같아. 여기 어떠한 기준이 있죠? 그러니까 눌림목 매매를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적어도 기준을 잡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운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앞자리에서 잡았다고 하면 나는 이 종목 갖고 수익을 엄청나게 봤어. 내가 정말 주식을 잘하는 것 같애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날 이렇게 파란색 은봉을 딱 맞습니다. 위에서. 고점에서.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발 빠른 분들, 손이 빠른 분들, 이런 분들은 털고 나갈 수도 있어요. 이 정도면 나 수익 괜찮았다. 운이 좋았다. 이번에 화첨기계. 그런데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왜 이 자리에서 못 파냐면 딱 이날의 수익률을 생각을 해요. 이날의. 나는 이때 얼마를 벌었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감당을 못합니다. 아깝거든요. 어제 내가 팔았을 때 수익이 얼마였는데. 어제는 상한가 잔량이 쌓여있었는데 내가 팔았었으면 그냥 팔리는 건데. 그러고 나서 기다립니다. 아직 안 끝났어, 이 종목. 그리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런 단어를 꺼냅니다. 야, 화첨기계 지금 눌림목이야. 눌림목에 대한 지금 이해가 없는 거예요. 이게 눌림목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야, 지금 눌려있는 거야. 아직 살아있어. 그리고 다음날부터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나의 본전 정도 왔을 때 이제 정리를 하죠. 그래, 나는 잃지 않은 매매를 했어. 그리고 정리를 합니다, 여기서.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 종목이 그러고 이제 떨어집니다.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자리에서 양봉이 나오네요. 보시죠. 양봉이라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저희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밑에 따라 올라오는 이 노란색이 저희는 21선 눌림목 포착하는 지점입니다. 첫 번째 기준, 21선이 올라오고 있죠. 저희가 지난주 방송까지는 유레카 검색기라는 검색기를 통해서 저희가 자동적으로 종목이 포착되게끔 말씀드렸고, 21선과 간격이 3% 내외로 좁혀지면서 캔들이 옆으로 횡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옆으로. 그러면 이런 자리가 저희 기준에서는 눌림목 자리예요. 그렇죠. 상승했던 종목이 저희의 기준이 21선과 3% 이내로 근접해서 종목이 옆으로 기고 있을 때. 그렇죠. 그때를 눌림목이라고. 이거는 기준이 되겠죠. 여기서 사는 건 실력입니다. 여기서 사는 거는, 이쪽 앞에서 사는 거는, 이거는 운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첫 상한가 따라잡기 이런 기법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운이고요. 내려와서 기다렸다가, 충분히 기다렸다가 내가 생각하는 21선과 간격을 좁혀놨을 때 이 자리에 진입하는 건 실력이고, 그럼 그 뒤에 주가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그때 말씀드렸던 두 번째 부분까지 설명을 드리면, 항상 이 주가의 전고점, 앞에 상승했던 지점에 부딪히게 되면 저항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이 정도 수익에도 만족을 못하면, 그래도 전고점 부근에 왔을 때는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어김없이 오는 화천기계, 딱 전고점 부분에서 하락을 했네요. 이 자리에서 매매를 하는 게 눌림목 매매입니다. 이거는 좀 이해가 되셨나요, 시청자분들? 아마 시청자분들이 정말 귀에 쏙쏙 들어와서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이런 자리는 눌림목이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잘못 들어가서, 이런 자리에 들어갔어요. 이 정도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기법도 있습니다. 이런 거를 하나의 양봉이라고 보자. 이렇게 길게 상승의 양봉. 절반까지 떨어졌잖아. 이 정도면 많이 떨어진 거 아니야? 느낌으로. 이 정도면 눌린 거 아니야? 여기는, 이 자리는 눌림목이 아니라 물림목 자리예요. 물렸다는 얘기죠. 물리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눌림목 자리까지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게 21선이든, 61선이든, 아니면 구름대건, 1목 균형표의 기준선인건. 저희가 이제 이거를 설명드리는 강의를 진행할 거예요. 지금 이제 주짓순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선은 지금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눌림목이 뭔가는 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눌려줬는데, 눌림목이 나왔는데, 그 기준이 뭔지를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텐데, 방금 주짓순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20일 이동평균선이 될 수도 있고요. 60일 이동평균선이 될 수도 있고, 1목 균형표의 기준선이 될 수도 있고요. 또 1목 균형표의 구름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불개미 주식학원이기 때문에, 천하장사님과 저는 앞으로 말보다는 화면과 차트, 그리고 자료로서 보여드리는 게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화청기계 설명은 제가 정리를 했기 때문에, 다음 종목에 대해서는 천하장사님이 쏙쏙 설명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도 눌림목 종목이었습니다. 그렇죠. 어디가 포인트였는지 확인해 볼게요. 사실은 먼저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실 때는, 항상 차트를 가장 줄여서 보셔야 돼요. 지금 화면이 잘 안 나오실 텐데. 전체적인 큰 숲을 보라는 얘기죠. 네, 화면을 좀 줄여 보시면, 이게 굉장히 높은 구간에 위치해 있지 않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차트를 줄여서 봐야 된다는 말씀이고. 바로 여러분들, 어디서 정확하게 눌렸냐면, 지금 여기 보시는 파란색 선이 6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파란색 선. 이 분홍색 선이 21일 이동평균선이고,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굉장히 계속해서 하락을 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계속 앞전에서 화천기계처럼 21선의 눌림을 그렇게 가깝게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고 있지는 않고,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간 다음에 점점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시장이 어쨌든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21선에서 눌림목이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이 61선에서 눌림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이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빠지는 것보다는 연속적으로 많이 하락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60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눌림목이 최근 종목에서는 좀 많이 나오고 있다. 단기 2평선이 어떻게 보면 21선보다는 그래도 61선, 약간 중장기 2평선에서 눌릴 확률이 좀 높다. 그렇죠. 21선은 그냥 이탈하고 내려가서 61선에서 받쳐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게 점점 21선은 어쨌든 깨고 내려왔습니다. 깨고 내려오고,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지금 이 부분에서, 이 파란색 부분에서 꼬리를 달면서 약간 지지가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61선 지지받고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또 최근에도 올라갔다가, 또 최근에도 한 번 나왔어요. 다시 한 번 61선 지지. 네. 다시 한 번 61선 지지가 나왔고, 지금은 아무래도 저희가 눌림목을 이동평균선에 있어서는, 21 이동평균선과 61 이동평균선을 많이 보는데, 최근에 주가 흐름은 굉장히 반등이라기보다는 연속해서 하락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21선에 대한 눌림목도 분명히 나오겠지만, 그거보다는 61선까지 눌림목이 나오는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면 한 번 잡아주세요. 이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나 매매할 때,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게 한유진 아나운서한테 좀 물어볼게요. 그 한유진 학생이라고 할까요? 네. 학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진 학생은 평소 매매를 하실 때, 입형선을 보고 매매를 하시나요? 입형선을 설정을 해놨는데, 잘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21선 지지받네, 이거 21선 깨졌네, 이런 거는 보지 않죠? 그런 건 알고 있죠. 답변 감사합니다. 특징가요? 일단 이거를 제가 시청자분 설명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천하장사님과 저희가 지금 21선과 61선에 대한 눌림목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도 일타강사라고 하면서 저희가, PD님이 저희를 여기 출연을 시켜주셨고, 저희가 이제 알려드려야 되는데, 야, 21선 눌리고 61선 눌리는 거는 나도 알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나도 21선 보고 매매하고, 61선 보고 매매하는데, 그게 뭘 배워야 되는 거지? 라고 혹시나 생각이 드신다면, 그 생각을 앞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단순히 그냥 21선 지지받았다고 저희가 눌렸다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걸 앞으로 말씀드릴 거고, 저희는 그냥 단순히 종목 차트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기존에 몇 개월 동안 해왔잖아요. 이런 21선과 61선 눌림목, 기준선 눌림목 종목들을 검색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종목이 자동적으로 추출할 수 있게끔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자, 이제는 검색기는 더 이상 드리지 않지만, 히든강을 통해서 좀 드리고요. 자, 정확하게 눌림목과, 눌림목이 뭔지, 21선, 61선 단순히 지지했다고 해서 눌림목은 아니잖아요. 그 차이들을 앞으로 배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설명 좀 마무리가 됐나요? 네, 아마 마무리가 되셨을 것 같고, 다음 종목으로 제가 종목들을 많이 선별해 왔거든요. 한번 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좀만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SD생명공학이라는 종목이에요. SD생명공학. SD생명공학도 먼저 여러분들이 종목을 보시기 전에 한번 쭉 한번 줄여보세요. 그러면 지금 주가의 위치가 굉장히 높은 구간에 있는 종목은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눌림목이라는 거는 상승 추세 구간을 탄 종목에서 어느 정도 21선과 60일 이동 평균선에 눌림목이 나왔을 때 좀 관점으로 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주가가 굉장히 쭉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쭉 올라갔고요. 좀 눌림목이 나왔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1선에 대한 부분은 그냥 지지를 조금 보이는 듯하면서 과감하게 깼어요. 과감하게 깨고, 다시 21선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어쨌든 지금 이 구간에서는 21선과 이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눌림목 구간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주가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1선을 지지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과감하게 이탈하면서 주가가 계속 계속 빠지고, 지금 이 파란색 부분에서 꼬리를 달면서 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바로 61선의 눌림목 구간이 완성됐고, 그 완성이 된 이후에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주가 흐름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갑자기, 학생분들의 질문이니까요. 어떤 질문이시죠? 방금 천하장사쌤의 수업을 듣다 보니까 21선을 좀 과감하게 이탈을 했지만, 지지하는 척하다 이탈을 했지만, 61선 지지를 받아줬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21선 지지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서 눌림목이다라고 해서 접근을 했는데, 이탈을 했는데도 기다려봐도 괜찮은 건가요? 그거는 약간 매매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데, 사실은 21선 바로 밑에 61선이 존재하잖아요. 존재를 하는데, 21선에 대한 부분을 탄력적으로 갖고 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손절 라인을 잡고 대응하시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조금 더 61선까지 눌릴 가능성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줄이는 방법이 있을 수 있죠. 오히려 그 자리가 추가 매수 참여할 수 있는 거고,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21선이 이탈했을 경우에는, 그냥 짧게 손절하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21선과 61선은 어떤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SD 생명공학을 가지고 천하장사님이 눌림목에 대해서, 지금 이해를 좀 시켜드릴게요, 시청자분들. SD 생명공학 차트 보겠습니다. 일단 눌림목 종목을 찾을 때, 첫 번째 조건은 차트를 좀 크게 봐야 됩니다. 이 종목의 주가가 지금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SD 생명공학, 지금 주가가 현재 부근은 위에 있지 않죠. 굉장히 낮은 구간에서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주가가 이 종목 지금 눌려 있는 데 했는데, 굉장히 전체적으로 큰 숲을 봤을 때, 고점에서 눌려 있는 종목들은 리스크하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저희는 눌림목은 하락 추세 있는 종목이 아니라, 상승 추세를 타고 가면서의 조정이다. 그러면 최근 지점으로 오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분은 최근 추세를 보게 되면, 이 종목은 지금 상승 추세를 타고 있잖아요. 시장은 안 좋지만, 이 추세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조건이 꼭 성립이 돼야 됩니다. 주가가 낮은 자리에 위치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상승 추세를 타고 가고 있는, 중요해야 된다. 이제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것만 찾으면 되겠네요. 이게 21선의 눌림인지, 61선인지, 기준선인지,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녹색선 다 지어드리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녹색선 여기 따라 올라오는 거 보이시나요? 이 61선입니다. 보이시죠? 딱 이 자리에서 눌림목을 받고 올라갔다고, 지금 천하장선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유진 앵커의 질문까지 같이 포함을 할게요. 이 종목이 지금 노란색 선인 21선을 이탈했다. 난 21선이 눌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21선을 지지하지 않고 그냥 이탈해버렸다.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이게 이 종목 자체가 기본적으로 어떤 성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눌림목 친구라고 볼게요. 이 XD 생명공항이라는 종목은 주로 61선을 많이 타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21선보다는 61선에 많이 적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21선에서는 이탈하는 모습이 너무 자주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한 번 정도 이탈하거나 아니면 거의 이탈한 적이 없거나라고 하면, 이번에도 21선을 지지하고 올라가겠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너무나도 이탈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이 자리가 다 이탈입니다. 여기도 이탈, 이탈. 여기 다 이탈했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약속을 계속 지키지가 않는 거예요. 한 번 안 지키면 그래도 이 친구는 약속을 잘 지키는데, 오늘만 그럴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너무 잘 안 지켜요. 21선은 항상 깼어요. 그런데 61선은 그래도 깬 적이 없거든요. 최근 한 번 돌파하고 나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급등이 나오고, 급등이 나오고, 61선은 깬 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충분히 지지받고 올라올 가능성이 있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동평균선에 첫 번째 눌림을 줬을 때가 조금 더 확률적으로 높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올라갔을 때, 차트로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61선에 대한 부분들은 한 번도 여태까지 상승 추세로 바뀌면서 눌림목이 나온 자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눌리는 구간이 가장 확률이 높다. 첫 번째로 지지를 받았던 구간, 61선에 처음으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게 만일에 예를 들어서 6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다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조정이 나올 거 아니에요. 조정이 나오는데, 두 번째 구간도 약간 의미가 있지만, 한 두 번째 이상이 넘어가면 상대적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가 가장 확률적으로 많다. 이거를 조금 팁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눌림목일 때가 확률이 더 높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61선을 좋아하는 친구인지는 그럼 그전 차트를 통해서 아는 건가요? 우선은 제가 이 차트를 통해서 한 번 말씀드려볼게요. 우선은 이 차트에서 최근에 상승 거래량이 많이 실리면서 여기 장대 양봉이 나왔던 구간, 그러니까 61일 이동평균선을 강하게 돌파했던 구간에서 거래가 많이 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61일 이동평균선이 돌파했을 때가 이 종목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21선보다는 61선에서 지지받을 확률이 많다. 왜냐하면 61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종목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종목마다 다 특징이 있잖아요. 어떤 종목은 21선을 좋아하는 종목이 있을 거고 또 61선을 좋아하는 종목이 있는데 차트를 잘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한 번 보면은 이 종목이 어디서 거래가 터졌고 어떤 2평선을 돌파했을 때 거래가 터졌고 그걸 보시면은 이제 지지를, 눌림목은 알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예시 종목을 총 7개를 준비했고요. 여러분들과 눌림목 종목을 공부할 종목 7개였고 관심 종목이 또 5개가 있거든요. 시간이 2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오늘 어떻게든 빨리 해서라도 이 종목들을 다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지금 이제 피디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히든 방송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이게 TV방송이 따로 있고 또 히든 방송이 따로 있는데 이거는 50명밖에 못 듣는다고 합니다. 선착순 50명? 그렇죠. 쉽게 말하면 TV방송이 학원이라고 하면 주식 학원이잖아요. 온라인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해라고 할 수 있죠. 뭔가 좀 집중적으로 과외를 받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는 눌림목과 또 눌림목 종목들에 대해서 히든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유진 학생을 통해서 안내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두 분은 이 방송시간 안에 여러분들에게 많은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해보시는데 방송시간이 짧다 보니까 이제 소수의 인원으로 한해서 여러분들에게 쪽집게 강의를 또 준비를 하셨습니다. 매주 단 한 번 라이브로 두 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요. 50분만이 이 쪽집게 강의를 과외 형식으로 두 쌤매에게 들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이 수강신청을 할 수 있는지는 저희가 바로 영상을 통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두 쌤의 수강신청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게임의 주식학원 눌림목은 내 친구 첫 방송 잘 보고 계시죠? 여러분 재미있으시죠? 눌림목 친구들을 알아가는 과정은 재미가 없을 수가 없겠죠. TV방송에서 저희가 눌림목 친구들을 소개시켜드리고 있는데 히든 방송, 쪽집게 히든 방송 이건 뭔가요? 이번 히든 강의에서는 방송에서 차마 하지 못했던 눌림목에 대한 구체적인 강의를 해드릴 예정이고 정말 저희 찐친들을 찐친 눌림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숨겨놓은 정말 친한 눌림목 친구들 친할수록 수익이 많이 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부터 저희의 히든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비밀번호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7, 9, 4, 2 저희가 친구 사이잖아요. 7, 9, 4, 2 선착순 50분이지만 저희가 이 50분을 모시고 정말 히든 강의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제 스튜디오에서 가야겠죠? 그렇죠.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눌림목은 내 친구 네, 눌림목은 내 친구 수강신청이 시작이 됐습니다. 강의에 대해서 어떤 강의를 준비하셨는지 제가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주식천화장사 주디슨쌤의 첫 쪽집게 강의가 되겠습니다. 내일 목요일 저녁 7시 2시간 동안 라이브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눌림목을 통해서 매수 타점을 잡고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특강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 시장의 정말 힘든 시장인데 이 시장 안에서도 상승 추세 있는 눌림목에 대한 관심 종목 리스트까지 공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노란톡 불개미 눌림목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비밀번호는 두 분이 친구 사이시기 때문에 또 7구 사이라고 이제 설정을 해주셨네요. 자 수강신청 단 50분만이 참여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서둘러서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의 눌림목 강의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의 이어가 주시죠. 자 히든 방송 50분이 50분을 모시고 방송을 하는데 PD님께서 다음 주에는 좀 더 늘려주실 수도 있지만 TV방송에서 저희가 최대한 쏟아붓고 그리고 정말 이거에 대한 배움에 대해서 나는 조금 더 잘 이해가 안 된다 좀 더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거 뭐지 하고 그냥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나 진짜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좀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마감이 됐나요? 저희 여기 10자리 남았다고 10자리? 네. 마감됐다고 합니다. 지금 마감된 거죠? 네. 벌써 마감됐나요? 마감됐어요. 금방입니다. 금방입니다. 대단합니다. 자 이게 지금 저희 한 10초 만에 마감됐어요. 10초 맞나요? 10초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15초 정도? 쟁쟁하신 분들 중에서 현재까지 저희가 가장 빠르게 마감을 시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만큼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떤 눌림목 타점을 잡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배워보고 싶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 샀거든요. 그렇죠. 부러우니까 더 갈 것 같으니까. 이거를 한번 얘기를 하고서는 저희가 15분밖에 안 남았어도 그래도 좀 왜 눌림목 매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심리적인 부분으로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네 종목은 지금 손실이 20%, 30%씩 나 있는데 종목들이 튀어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종목을 내가 오전에 봤는데 한 플러스 7% 정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점심에 보니까 한 15% 정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전에 저 종목을 봤는데 하고 있다가 15% 정도 해서 그냥 들어갑니다. 이거 오늘 상한가 갈 것 같아. 그리고 그 자리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물리는 자리가 되겠죠. 그리고 윗걸이 달고 쭉 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종목 상담을 하기 시작하시고 주식이 재미가 없어집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따라서 사야만 할까요?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들.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따라서 하지 말고 급등한 종목이 있으면 급등을 하는구나. 보내주란 말이죠. 그런데 다 보내주면 안 돼요. 저희는 급등하고 눌릴 때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오히려 급등하는 걸 더 좋아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급등을 하지 않으면 눌림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급등하는 종목을 먼저 보고 나서 그러면 좀 트이신 분들은 이게 좀 눌리면 제가 눌림목 타점을 공략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오히려 앞전에서 급등이 없으면 그런 생각조차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급등하는 종목들을 잘 판단하셔야지 눌림목 구간도 확인할 수 있다. 아까 화창기계 같은 게 이런 거예요. 급등하네. 불허할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허할 게 아니라 차트 보시면 불허하실 게 아니라 기다리면 됩니다. 이거 올라갔네. 내 리스트에 넣어놓는 거예요. 떨어질 때까지. 그렇죠. 그리고 들어가면 됩니다. 이제는 이렇게 생각을 하자고요. 급등했던 종목이 눌렸다라는 얘기는 그래도 어쨌든 이 종목이 한 번 정도 지지를 받고 한 번 2차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큼 엄청나게 급등한 종목들이 아닌 이상 한 방에 끝나진 않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한 방에 끝나는 종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서 그래도 좀 안전하게 수익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단 라인에 21선도 있고 61선도 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손절 라인을 잡을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기준이 있으면 이 자리를 이탈하면 그때는 손절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준이 없다 보면 감으로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파는 자리가 다른 분들은 매수 자리가 될 수 있어요. 다음 예시 종목을 빨리 가고 지금부터 눌림목 친구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분만 예시 종목 볼게요. 예시 종목 한 두 종목만 더 가고 알겠습니다. 친구들 다 공개해야죠. 다음 종목은 유신이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신도 보시면 차트를 줄여서 보시면 상당히 지금은 되게 높은 구간의 위치는 아니었다. 과거에 눌림목을 줬을 때 어떨 때 눌림목 보시면 좀 유의미한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 어딘지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바로 이 부근에서 유의미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상승이 나왔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1선을 지지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모습인데 결국 지금 이 남색깔 남색깔이 이제 60일 이동평균선인데 6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받고 슈팅이 한번 나왔습니다. 나오고 최근에 또 주가가 줄줄줄줄 흘러내렸어요. 근데 또 21선에 대한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61선까지 내려오면서 여기서도 재차 한번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다. 근데 살짝 61선 이탈하고 올라갔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게 뭐라고 해야 되냐면 뭔가 조금 시장에 대한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존재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시장이 한 1% 빠졌는데 이런 모습이 나오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시장이 예를 들어 3, 4% 빠졌는데 이런 모양들이 흔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약간 유돌이 있게 조금 파악하는 부분도 저희가 히든 강의에서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신까지만 예시 종목 보고 저희가 현재 시장에서 눌림목 자리가 나와있는 아직 상승하지 않은 종목들 저희 눌림목 친구들을 좀 소개를 시켜보겠습니다. 제 차트 보여주세요. 우리 PD님 유신 설명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앞으로 가볼게요. 지금 천하당사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 종목이 지금은 지금은 길게 보면 어쨌든 고점이 있어요. 지금은 상승이 나왔으니까 상승 전의 자리로 저희가 돌려보자는 거죠. 상승 전의 자리는 그렇게 높지 않은 자리였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이 자리가 되겠네요. 일단 눌림목은 상승이 나와야 됩니다. 상승이 한번 나와야 돼요. 그냥 옆으로 횡부하다가 조금 떨어지는 건 눌림목이 아니죠. 일단 거래량을 수반해서 상승이 나와줘야 됩니다. 이 상승이 어떤 선을 돌파하고 이루어졌냐면 61선을 돌파하고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 자리가 되겠죠. 이 종목이 61선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올라갔어요. 그리고 첫 번째 눌리는 자리를 볼게요. 급등했는데 이게 내리다가 이 자리가 되겠네요. 정확하게 61선을 지지합니다. 근데 이 자리도 잠깐만요. 이 자리죠. 정확하게 61선을 지지합니다. 근데 첫 번째 눌림목이 천하장사님은 의미가 있다. 이 자리가 의미가 있고 상승이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이거를 저희가 만든 검색기처럼 이렇게 추출되지 않는 이상 저 자리를 2천여 개 차트를 돌려보면서 오매물망 61선을 지지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볼 수 있는 투자자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저는 저 자리는 못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에 유신이라는 종목을 꾸준히 내 관심 종목에 넣어놔서 지켜보고 있었다면 야 이거 61선까지 다 왔는데 지금 좀 내가 물량을 더 들어가볼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처음 보는 유신이라는 종목이 모르는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 자리에서 지지받는 걸 보고서 들어간다? 이거는 저희가 드리는 검색기가 아닌 이상은 찾지가 않아요. 검색기 찾기가. 근데 여러분 두 번째 자리는 찾을 수 있잖아요. 자 보세요. 61선을 돌파하고 이 종목이 다시 61선을 지지받았습니다. 이 종목은 61선 지지받고 올라가는 종목이에요. 그럼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 61선에 금방 오게 되면 이것도 61선 지지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희생 상황 때문에 61선을 살짝 밀리면서 대반둥 주어서 다시 61선 자리를 돌파하거나 61선의 어떤 지지를 지켜줄 때는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앞에 이 자리를 못 들어갔으면 예를 들어서 이 자리는 충분히 공략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유신이 한 종목은. 맞습니다. 이렇게 눌림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시간이 8분 정도 남았는데 저희 눌림목 친구들 5개의 종목을 다 공개를 할까요? 아니면 한 3개만 공개하고 2개는 히든 방송에서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저는 뭐 그냥 시간이 되는 한 빨리 먼저 해보고 만일에 시간이 모자라면 그거는 히든 방송에서 공개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못 들어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방송에서 좀 스피드할 가겠습니다. 첫 번째 눌림목 친구 어떤 종목인가요? 제가 눌림목 친구들을 총 5명 준비를 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예시 종목을 봤을 때는 대부분 60일 이동평균선에서 눌림목을 형성했던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5개 중에서 60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눌림목 종목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 중 61선에 눌려있는 종목들 보시면서 지금이 타점인지 아닌지 여러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종목이죠? 빨리 가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CS 윈드라는 종목입니다. CS 윈드 CS 윈드는 이제 풍력 관련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종목을 좀 줄여보면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 지금은 하락 추세가 아니라 이제 하락에서 막 상승으로 돌아오는 그런 구간이다. 그런데 앞전에서 굉장히 여러분들 상승이 크게 나왔습니다. 크게 나왔고 21선에 대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락을 보이면서 지금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61선에 대한 눌림목이 계속 형성이 되어있어요. 한 번 눌렸고 그 다리 또 왔어요. 그런데 첫 번째 눌렸을 때는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지 못했어요. 하지 못했고 다시 한 번 꼬리를 달면서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가 사실 가장 확률적으로 높다고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까지도 어느 정도 괜찮다. 그런데 그 이상은 조금 확률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지지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 시장이 좋아서 상승을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눌림목 친구다. CS윈드. CS윈드는 어쨌든 천하장사님이 상승폭을 크게 보지는 않겠네요. 왜냐하면 두 번째 눌림이고 약간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정도의 파동에서 단기적으로 한 10% 정도 이 정도 수익을 노리고서 들어가는 종목 같아요. CS윈드. 두 번째 종목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여러분 잘 아시는 오스템 임플란트라는 종목. 오스템 임플란트. CS윈드 먼저 봤고요. 두 번째 종목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종목 한번 쭉 줄여서 보시면 최근에 이슈가 있어서 차트 모양이 이런 식으로 나오긴 하지만 지금 이미 하락 추세를 벗어나고 지금 다시금 상승 추세로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추세가. 지금 이런 식으로 추세가 형성이 되죠. 그러면 첫 번째로 상승 구간이 나왔던 구간은 바로 이렇게 많이 나왔었습니다. 상승이 크게 한번 나왔고요. 계속해서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21선에 대한 지지가 어느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주가가 빠지면서 지금 61선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 구간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61선 눌림목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세인플루엔트 짧게만 부연 설명할게요. 지금 모든 차트든 단기적인 그림들은 너무나도 맘에가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급등도 세게 나왔고 제 차트 보시게 되면 제 차트인가요? 보시게 되면 급등도 세게 나왔고 급등도 세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21선 눌림목에서 61선에서 계속 지지를 계속 받아주면서 아래길 달고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조건이 있잖아요. 그 조건에 부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좀 길게 해봤을 때 주가가 아래에 있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오세인플란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아래에 있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지금 주가를 제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제 고점에 대한 추세를 한번 연결해 보면 약간 지금 하락 추세를 이미 하락 추세를 벗어난 그런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으로 약간의 높은 위치가 있지만 이게 좁혀서 보면 그렇게 낮은 구간은 아니지만 최근에 흐름을 봤을 때는 최근에 이제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막 상승 추세로 진입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봤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앞전에서 상승이 나왔고 정확하게 61선에 대한 눌림목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 번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도 여러분들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좀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제가 친구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이 점은 약간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주가는 위에 올라와 있으니까 다음 친구 보겠습니다. 다음 친구는 61선 눌림목의 마지막 종목인데 AFW라는 종목이에요. AFW AFW도 한번 제가 줄여서 보도록 할게요. 줄여서 보면 주가는 일단 낮은 위치에 있고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고요. 또 최근에 흐름을 보면 최근에 또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습니다. 차트가 좀 강한 데로 와야 될 것 같아요. 차트를 한번 제가 늘려서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앞전에서 한번 상승이 한번 크게 나왔습니다. 크게 나왔고 지금 다시 한번 21선에 대한 부분에서 한번 정도 흐름이 한번 나왔었어요. 한번 나오고 다시 반등을 했는데 다시 시작 영향 때문에 지금 빠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61선과의 이격은 조금 벌어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시장 영향이 아니었으면 21선 눌림목일 가능성이 높았는데 지금 저 은봉은 시장이 엄청난 하락했을 때 떨어졌던 은봉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눌릴 확률도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떤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냐면 61 이동평균선까지 조금 조정이 보이면 62평 눌림목으로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눌린다면 친구로 한번 감사드리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한번 A, F, W까지 받고 이제 두 종목 남았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다음 종목 다음 종목 더 빠르게 볼까요? 현재 지금 타점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에요. 눌림목 종목 중에서 한컴 라이프 케어 한컴 라이프 케어라는 종목인데 이거는 왜 눌림목인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거는 61선 눌림목이 아니라 여러분이 보시면 이 회색깔이 기준선이거든요. 이게 바로 기준선 눌림목이라는 건데 여러분이 보시면 앞전에서 강하게 시세가 한번 나왔습니다. 강하게 시세가 나왔고 그 다음에 조정이 나왔는데 지금 꼬리를 달면서 이 기준선을 정확하게 지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지를 잘 보이고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잡고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이 종목을 가담해 보시면 좀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옆으로 봉이 좀 몇 개 나와주면서 확실한 지지 구간을 보여주면 좋겠는데 일단은 지금은 봉이 하나잖아요. 근데 지금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왔다는 거에 의미를 달고 의미를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고 어쨌든 한컨 라이프 케어까지 봤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마지막 종목을 빨리 보도록 할까요? 바로 지오 엘리멘트 지오 엘리멘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오 엘리멘트도 여러분들 쭉 보시면 한번 추세가 하락 추세고요. 지금 보시면 똑같이 이것도 키다리가 아니라 기준선 눌림목 기준선 눌림목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승이 나왔고 지금 은봄이 두 개 나왔는데 정확하게 기준선으로 눌리고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 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첫 강의입니다. 그래서 눌림목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드리고자 하다 보니까 오히려 눌림목 종목들에 대한 설명은 부족했습니다. 시간이 좀 바트했는데 뭐라고 할까요? 타이트했는데 그래도 다음 강의에서는 조금 더 배분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눌림목 친구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주짓은 저는 주짓이 천하장사였습니다. 눌림목은 내 친구! 두 분이 역시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이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오늘도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내일 족집게 강의 수강신청에 성공하신 여러분들은 내일 과일을 통해 좀 더 집중적인 수업 받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아쉽게 오늘 수강신청 놓으신 분들은 다음 주 수요일에 또 두 분의 강의와 또 족집게 강의 기다리고 있으니까 많이 기다려주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불개미 주식학원 1교시 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2교시에서는 주식어부쌤의 추세에 대한 강의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10분간 잠시 쉬고 저희 2교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천만개미 실력 양성 주식 클래스 불개미 주식학원 2교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켯 리허 시켜 고 감사합니다.